세요동의 큰 어르신이잖아요. 어르신을 대표해서 여기 오신 분들에게 덕담한 말씀을 해주셔야죠. 아이고 이거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하지? 아이고 말씀해주세요. 짧게. 짧게. 예. 아 여기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. 정말 반갑습니다. 다사다난했던 한내가 가고 이제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아마 세속각이 복받은 땅에서 해 뜨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아마 새해는 올해 새해는 올해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회문이 함께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그리고 한마디 한다면은 우리의 말에 일체의 유심조라는 말이지만 일체의 유심조.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은 마음먹게 달려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오늘 그 해 뜨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다짐하고 새해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해보겠다고 하는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복받은 세속각당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전부 넘겨줄 거라고 저는 믿어 맞이하십니다. 새해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또 요리